한국국토정보공사 어르신 그래도 옛날에 전국집 다듬던 실력 그대로 노네요 간절한 마음이 하고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다듬으면 먹잖아요 여자들보다 더 꼼꼼하네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다 다듬는거 보이소 진짜로 여자보다 더 꼼꼼해요 진짜 대단하시네 내가 부모 신나게 몸을 잘 거듭하게 부모 어머니 홀쩍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저는 거듭하게 어머니 많이 그래를 들은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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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많이 보고 듣고 배워놨기는 그대로 다듬어 가셨네 어머니도 옛날에 어 remar기며 기사는 딱 아래 그랬어요 вон liar 어머니 어르신roit 올렸습니다 MUR 어르신도 여기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고생하셨죠 아버님은 11살에 아버지 기발하기 좋은 하루 Ignacio 18살에 들어갔어요 아, 18살에. 16살에. 아, 그럼 어르신께서는 크게 아버지증도 못 느끼시고. 아버지 기억도 많이 안 나시거든요. 기억은 하시겠지, 16살 같으면. 그런 증은 못 느끼시겠지만 하시겠지. 어머님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어머님은. 어머니는 오래 살았지. 아버지와 직장년도로. 아버지는 8, 9년으로 돌아야죠. 8, 9년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래도. 갑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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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때만 돌아가셨고.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한 80까지 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지? 아버지 못까지 사셨네요. 어머님은 그거를 그대로 재능을 이어받으셔가지고. 꼼꼼하게 살리면서 살리면서 살리면서. 그 양년도 이거. 바람이 안하고 타면. 바느 뿐만 떨어져요. 그 타면 되죠. 저희는 어느 고생이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천국이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따듬는 모습만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꼼꼼하게 뜯어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천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 부모님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저희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길러셨습니다. 공부 가르치고 키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기르신. 그런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도 돈 안 주고 뭐 와보지 않으니까. 아들들 안 온다고. 서운하셔가지고. 남도 오는데 아들들 안 온다고 서운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안 계시겠나마는. 그럼 나름대로 또 아드님도 볼 일이 계시겠지. 돈은 거의 놀는데 뭐. 아 놀으셔도 또 볼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거 키우고 숯먹고 고기 잡고 안가면 놀거든. 밥이 요즘. 숯먹으면 고기 잡으러 댕니다. 바닷에. 고기 잡으러 댕니다. 아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바닷에 고기 잡으러. 그래.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나름대로 또 일주일 동안 또 힘드시게 일하고 나면은. 자기 또 나름대로 또. 거기 앉아고 주무야되거든요. 내가 안그래도 그랬는데. 여기는 유튜브들이 막 수시를 들락거리고 하니까. 아이고 나 미끄러워 하고 안오신다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안오면 또 와본다고 내가 그랬더만. 맞아맞아. 그래도 오고. 아니 이제 그런. 그래도 와야 되지만은. 오게 되면은. 혹시 또 부탁치면은. 또 나름대로 그지요. 그렇지.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 있을까봐. 나름대로 또 어르신 또 생각해서 또 그러시구만. 자기 뭐. 동만도 안오니까. 어른들은 또 안그러지. 그렇지. 어르신께서는 나름대로 또. 보고싶은데. 자식이. 안오시니까. 그래도 토요일로 공일인데. 안오시니까. 설습한 부분이 또 계시겠지. 그니까. 남도 오는데. 남도 오는데. 남도 오는데. 남도 오는데. 아무 이유 뭐. 야. 어르신 입장에서 충분히. 남도 오는데. 남도 오는데. 남도 오는 거 아니죠. 남도 오는 거 아니죠. 남도 오는 거 아니죠. 내가 보험신다고 자라버리기까지는 다 키우는 사람인데. 뭐. 뭔가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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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하셔야지. 부모님 또. 입장에서는.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면. 또. 그걸로서 또. 만족한다. 아닙니까. 제가 뭐. 공허장 아니. 무슨. 다른 게 없지만. 모든 일을 다. 갖다. 내가. 공허장에서. 아. 해줬는데 공허이 없다고. 혼자들까지. 대학들에 가서. 그렇게 좀 했는데. 어르신 입장에서. 서운한 거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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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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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또. 저희가 온다. 아닙니까. 뭐. 뭐. 저희가 오더라도 또. 자식 보다는 또. 못하겠지만. 못하고 말고. 간도 안 되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아. 아. 자식만큼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주니 마주니 마주니. 지금. 못하니. 다 받았거든. 우리 자녀분이. 둘째 자녀분이니까. 저희도 시골가면은. 더 멋진 살아겠지만은. 또. 생각한 것만큼 또.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찾지 못해요. 또. 이렇게 좀. 가끔씩 찾아뵙지. 1963 period. 둘째 자녀분이. vandaag. 나랑 다 먹었다고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진낭을 잡고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다 먹었다고 딸이 아주 또 딸하는 게 독감 있었어요 나도 다 먹고 우리 자레벨이 먹지 못했거든요 가정은 생금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금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많이 가면, 기술 때는 그저 소모에 못 벌어가지고 지금 아들 내는 독징이 되면 본 때가 지금 개사라는 귀찮고 있습니다 계속 흥양도 있어서 명의들이 변화할 수 안 한다고 음 그 매아볼 때는 일단은 자주 찾아오면 좋겠지만 자주 찾아오는 법이지 못하더라도 전화도 자주 하게끔 전화를 고쳐놔야돼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쓰니깐 근데 휴대폰을 써도 어르신집에 지금 전화가 안 터지니까 지금 안 되니까 뭐 전화를 해도 감사합니다